경기도 시흥시가 전국에서 17번째로 인구 50만 대도시가 됐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늘어난 자치권한을 바탕으로 민생회복과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구 50만 명을 돌파하며 대도시로 인정받은 시흥시. 행정과 재정, 조직운영 등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더 많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치권도 확대되고 또 우리 재정도 추가 확보되고 행정력도 강화되는. 최우선 목표는 민생회복입니다. 감염병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권역별 보건 시스템을 갖춰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2만 8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기업 경영자금 지원 등 경제방역에도 앞장섭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를 늘리고 질적 수준까지 높여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합니다. 얼마나 더 코로나 전국이 이어질지 정말 시장으로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늘려나가려고. 서해안선을 따라 진행 중인 K-골든코스트 사업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가 어항이 된 월곡과 지방 어항으로 육성되는 오이도는 관광화 사업이 한창입니다. 시화호 거북섬 인공서핑장은 올 상반기 전면 개장하고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2단계 조성 사업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도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도 이곳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또 강곡한 요청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흥시는 시민들의 교육 복지 인프라 확충과 녹지 공간 확대 등 도시의 질적 성장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